레이더에 잡히지 않는 스트레스 기능과 같은 신소재 연구가 본격화됩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의 신규 연구단으로 한국기계연구원 파동에너지 극한지어 연구단을 선정해 2022년까지 850억 원을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파동에너지 극한지어 연구단은 파동의 굴절율을 인공적으로 조절해 첨단 구조물을 만드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으며 연구에 성공하면 스트레스 전투기나 층간소음을 줄이는 첨단 건축자재 등을 개발할 수 있게 됩니다. 글로벌 프론티어 사업은 미래를 선도할 원천기술을 확보하기 위해 2010년부터 도입됐으며 현재는 인체 감흥솔루션, 차세대 바이오맥스, 멀티스케일 미래에너지 등 총 9개 사업단이 지원을 받고 있습니다.